자가 취득과 서울 입성을 축하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쳐줍시다. 축하드립니다. 11년 만에 우리 집안 간만을.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까? 집이 좀 기울어지지 않았습니까? 그쪽 빌라 물 잘 나옵니까? 잘 나와요. 이 사고는 현재 빌라 환동의 핀폴 안으로 가라앉은 상태입니다. 한 500m 정도는 떨어진 것 같아. 과장님 살려주세요! 저 수고기 껍질 나와! 흔들! 당신은 살인자야! 좀 더 기다려. 내가 간다! 대기야! 추가 공개 무료 완료의 폭우가 예발돼 있어서 생존자 공조에 응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. 다시 계세요! 엄마! 엄마! 엄마야야야야야야. 엄마... 엄마는 왜 안 되지? 엄마 아니야? 남잔데요. 펄펄... 펄펄...